사실은 제가 연애를 합니다. 문이 열리네요, 그대 같은 말이죠. 전문에 난 내 사람인 걸 알았죠. 조심스럽게. 나가놨는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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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람인 걸 알았죠. 나 우시는 줄 알았어. 신영이가 부른 거 너무 좋았거든요. 낫긴 되게 낫네요. 가자! 신랑자! 지나칠 거예요! 슬레이카라이! 슬레이카라이! 내 맘을 모두 가져갈거야! 조심스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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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플레이로 얘기해봐요 웃길 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줘도 될까요 처음인걸요 분명한 느낌 놓치곤 쉽지 않죠 사랑이 오려나봐요 그대에게는 좋은 것만 줄게요 아니 괜히 조심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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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대를 사랑해도 없고 박식아 박식아요 역시 신양이 형이야 박신양이 사랑해도 될까요 박신양이 불렀습니다 50점 제가 해야겠습니다 시작! 오케이! 지금도 일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넌 피계를 내고 있어 야야 지금 왔어 왔어 우리 하지마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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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왔어 왔어 내가 해야지 그 옆에 대신과 입장 바꿔 생각을 해 지금 현재 지금 나는 못나는 할 수 있네 혼자 남는 법을 내게 가르쳐준다며 농담처럼 멍칠감 있는 건 내 그 한마디 안 깼고 다가가 말 속에 숨겨둔 편지에 안경이란 동글자만 쉽게 생겨있어 비록해 쉽게 늘어났던 날 줄은 몰랐어 하루만 하루만 필요없는 슬픈 사랑을 가르쳐준다며 넌 피계를 대고 있어 오우 오우 와 정복이가 다가가 슬픈 사랑을 가르쳐준다 넌 피계를 대고 있어 오우 아 에딜 oder 에듀딜 오우 도착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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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울려